요즘 고민거리는 없어? 혹시라도 일어나는 희생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너의 상담을 줘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있음 상처는 보기는 맛없으니 위험 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총원,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으로 파도가 모든 것을 쳐붓을 거다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있음 가만히 있음 상처는 보기는 맛없으니깐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가?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그래, 그래 나를 무심했지 그런 나쁜 마음을 숨은 놈은 개체들이 더 유리한 성함에 놓여있습니다 그래, 위험 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개체들이 더 유리한 성함에 놓여있습니다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그 위험 인물 발견 빨리 사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옆에 발린 말 따위 회사는 기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이만 위험을 위해 개체들이 더 유리한 성함에 놓여있고 공격이 더 유리한 성함에 놓여있습니다 개체들이 더 유리한 성함에 놓여있습니다 개체들에게 더 유리한 성함에 놓여있습니다 공격으로 장담할게요 그러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말 도hn! 위험인물 밸려, 제어패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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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